경기도가 복지 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행위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을 조직해 보조금 부당수령과 부정수급 등의 위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4개 분야별 점검반의 운영,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 분야 위법행위 총 3,794건이 적발됐습니다. 가구원 변동과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이 3,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견 직원의 근무기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건이 377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을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당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정한 복지,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법행위 2,855건에 10억 4천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의 계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 했습니다. 경기주TV 조희정입니다.